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친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걸 잊지 말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